오늘은 며칠 전에 봉김장을 해서 김치 냉장고가 너무 많아져서 가을에 김장김치를 담은 백김치와 일반 김치를 썰어서 김치찌개도 끓이고 백김치는 전을 부치는 중이에요. 오징어 한 마리 통통한 거 썰어 놓고 냉이 뽑은 것도 같이 씻어서 놓고 새우도 큰 거 대화 속으로 한 마리씩 얹어서 백김치, 오징어, 새우, 냉이, 김치전을 부치고 있는데 일반 김치전은 훨씬 더 유산균도 풍부하고 백김치라 사금사금 익은 게 그냥 샐러드처럼 맨입으로 먹으면 맛있어요. 이것을 이제 빨간 김치는 좀 천해 보이는데 이건 좀 고급스럽죠. 귀치가 나고 아주 손님상이나 우리 가족들이 한 적씩 먹으려고 이렇게 접시에 하나씩 새우 한 마리하고 단백질하고 비타민 냉이도 넣어서 냉이는 간에 두기도 좋고 새우 단백질에다가 이 오징어도 단백질 여러 가지 양분이 풍부하죠. 요즘 오징어가 값이 막 올라서 금값이지만 아주 오징어 한 마리 가지고 이렇게 풍성한 김치전을 해 먹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. 그래서 나온 것들 밭에서 나온 것들 가지고 이렇게 맛있고 좋은 요리를 할 수 있다는 게 참 복된 것이죠. 그럼요. 그럼요. 그럼요.